대한민국 청소년회 회 뉴스 김민서 인턴 기자, 봉사활동의 종류로 교육, 봉사, 문화, 봉사 등 다양하게 있는데 어떤 봉사가 좋은지 나은지는 없다고 생각한다. 자신에게 잘 맞고 자신이 했을 때 뿌듯함과 성취감이 높은 봉사를 하는 것이 진정한 봉사의 의미라고 생각한다. 청소년들에게 추천하는 활동으로 번역 봉사활동이 있는데 이는 한글 책이나 편지를 영어로 번역한 후 개발도상국에 보내는 활동이다. 이 활동을 통해 봉사도 하고 내가 번역한 자료들이 누군가에게는 교과서 혹은 교육자료로 쓰일 수 있다는 뿌듯함도 가진과 동시에 영어 실력도 늘릴 수 있기에 큰 효과가 있다. 번역 봉사는 봉사를 주최하는 봉사단의 성향에 따라 다른데 같은 시간에 다 같이 모여서 번역을 진행하고 봉사단원들끼리 서로 모르는 부분들을 토의하는 활동이 있지만 집에서 편리하게 지정된 마감시간 전까지 제출하면 봉사활동으로 인정이 되는 활동도 있다. 봉사단에 따라 진행되는 방법은 달라지지만 우리의 따뜻한 마음이 지구 반대편에 사는 아이들에게 느껴지는 것은 같다. 봉사하기 위해서는 컴퓨터 노트북과 한글 책만 있으면 된다. 영어 실력이 엄청 높거나 원어민 정도의 실력이 아니어도 누군가를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아주 가능하다. 봉사단원이 자신이 번역할 책을 고를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영어 실력에 맞추어 쉬운 책 혹은 어려운 책을 고르면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번역 봉사를 하는 단원들의 나이는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다양한 대 초등학생이었던 봉사단원들이 커가면서 영어 실력도 자연스럽게 향상해 점점 번역하는 책의 수준이 높아지기도 한다. 동화 책만 번역하다 이제는 자신들이 재미있게 읽어서 소개해주고 싶은 책들을 선정하는 것이다. 자기 집에 있는 책, 동화책 창의 동화 등 모두 가능을 고른 후 봉사 번역량식에 맞게 한글로 타자를 친 후 한글분을 영어로 번역하면 글자수나 영어 문법 수준 등에 따라 봉사시간이 주어진다. 번역보는 자신이 번역한 책과 함께 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또 다른 번역활동은 편지 번역활동이 있는데 후원기관들의 후원자와 후원 아동 간의 편지를 번역해야 하는 것이다. 후원기관들은 정기적으로 후원 아동들이 후원자에게 편지를 쓰게 하는데 이때 아동이 작성한 편지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활동이다. 이 활동은 책 번역활동과 달리 편지 자체의 문법 오류나 맥락에 맞지 않는 말들이 간혹 있기 때문에 내용을 꼼꼼히 읽은 후 아이가 무엇을 말하고 싶어하는지 꼼꼼히 파악한 후 번역해야 한다. 아이의 목소리와 마음이 후원자에게 제대로 전달되도록 하는 따뜻한 활동이다. 몇몇 기관들은 면접 등 절차를 거치겠지만 대부분 성실성과 봉사하려는 의지만 있다면 할 수 있는 교육 봉사이기 때문에 많은 청소년이 관심을 가져야 할 봉사활동이다. 학교에 다니면서 많은 활동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아지는 요즘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학교 안에서 얻을 수 없는 배움과 경험을 쌓아가기를 바라며 스스로 영어 공부를 하고자 하는 동기부여를 얻기를 바란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